네, 캐스탑 라이브 시작합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위축된 흐름에 우리의 시장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BOJ가 그동안 펼쳐왔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축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하가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과 맞물려서 일본 증시가 2%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부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도 미중 간의 금리 차의 영향으로 사실상 기준금리인 LPR을 4개월째 동결하면서 약세권에서 힘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오후장, 이 시각 K-STAC 움직임을 통해서 오후장에 대한 전략 좀 더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메리츠 증권 이기태 기사, 하위투자 증권 이화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자까지만 해도 좀 잘 버티나 싶었는데 지금 비오제의 결정을 받자마자 일본 증시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덩달아 또 이런 움직임에 같이 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 상위주들도 일제히 다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그나마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연기금에 대한 투자 방향을 지금 첫 번째 이슈로 꼽아봤거든요. 네, 연기금의 선수 교체 LG엔솔 빼고 다 바꿨다. 네, 지금 LG엔솔을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2차전지 쪽에 집중했던 연기금이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빼고 다른 2차전지들은 다 빼고 계속해서 대거 선수 교체, 종목 교체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만 남겨놨다는 건 내년에는 2차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눈높이를 좀 낮춘다라는 것을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연기금의 속내를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지금 연기금도 결국에는 매수 여력이 녹록치가 않죠. 예전만큼 매수 여력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 그리고 작년도에 좋았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액 실현에 좀 나서고 나머지 종목들, 낙폭과대라든가 컨셉을 달리해서 없는 자금 여력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연기금에 대한 플레이를 좀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낙폭과대주. 그러니까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시즌 때 좋지 못했던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올해 한 해 내내 빠졌던 종목들을 좀 주워담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대한류화 등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앞으로 2023년도에도 지속 성장 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쪽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긴 호흡 관점에서 내년도에 투자처를 좀 찾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이나플레이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도 이 안에 들어갈 텐데요. 차이나플레이라는 건 6년 만에 이제 한활령이 해제가 되면서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로 좀 갈아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연기금은 아무래도 긴 호흡과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한쪽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품하면 그걸 좀 덜어내서 낙폭화되었던 종목들을 담아서 리밸런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태 기사님께서는 솔직하게 연기금이 그렇게 수익이 좋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투자 시사점이 있나요? 여기서 투자 시사점을 몇 가지를 좀 찾아보자면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은 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예전처럼 매수 여력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초과 수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게 이번에 변화점의 시사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엘지에너지솔루션 남기고 삼성바이오루직스, 셀티온을 비롯해서 포스코홀딩스, 한화솔루션, 고려와연, 엘지전자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낙폭과 대한 쪽으로 조금 더 자산 배분이 있었다라는 분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삼성바이오루직스와 셀티온, 바이오시밀러, 헬스케어 업종으로의 매수가 두드러졌잖아요. 여기에서는 좀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진 과장님. 올해 초부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글로버픽 파마들이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 코로나 관련 치료제나 이런 백신 쪽이었는데 이제는 바이오시밀러나 이와 관련된 CDMO 관련 주들이 올해부터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셀티온 같은 경우도 1분기 때부터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었고 일단 유럽 시장 쪽에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나 이런 부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크게 개선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플라이마나 이런 북미 시장까지 진출한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연기금도 본격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내년부터는 제4공장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형주단에 있는 이런 셀티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 JP모건, 해스케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런 중소형주 관련된 바이오들도 워낙 많이 빠졌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도 최근에 워낙 이커머스 자체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적인 납폭이 워낙 심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기회의 여지로 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의 이런 투자 방향을 보고 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이와진 과장님. 사실 연기금은 단타적인 플레이보다 중장기적인 플레이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 추세로 봤을 때 화장품이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오게 되면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점에서 빠지는 시점이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바뀌는 시점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따라간다는 흐름에서는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 리오프닝, 최근에 카지노 관련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시피 그런 흐름들을 따라간다고 하게 되면 결국 중국 리오프닝은 내년 상반기에 먹을 수 있는 거리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남겨놨잖아요. 그 남겨놓은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이천지 대장 쪽에서 그냥 그나마 하나는 남겨놓겠다. 이 의미로 봐야 되나요? 이기태 의사님. 2차전지 관련 주 중에서 그나마 들올랐기 때문에 안 더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덜 올랐다고요? 덜 올랐기 때문에 다른 소재나 장비업체에 대비해서 많이 올리지 않았었어요? 그나마 다른 종목에 대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좀 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덜 다가 말았어요. 덜 다가 말았기 때문에. 덜고 있는 중인가요? 앞으로 나올 물량이 만약에 올라오면 나올 물량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남겨놨다고 해서 마냥 LG 에너지 솔루션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대적으로는 일단 매력도가 있으니 남겨놓기는 했으나 2차전지 쪽 그러니까 특히 많이 오른쪽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덜고 낙폭과대 실적으로 그나마 기대가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투자 방향을 국민연금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 투자 입장에서 따라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단 고가에 있는 부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구나 정도로 낙폭과대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투자 방향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 주추만 가운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K-방산 방산주들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수출 신기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를 보니까 방산 4사의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액이 76조 원이고 1년 새 수주 잔액이 18조 이상 급증하면서 4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산주들의 흐름 보니까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이기택 이사님 먼저 확인해볼까요? 여타 시크릿컬이라든가 경기에 민감한 업종 대비해서 방산주가 매력도가 높죠. 왜냐하면 방산은 경기를 그나마 좀 덜 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주체들이 없습니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정도가 방산 관련돼서 생산,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미국은 주로 항공 쪽으로 미사일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고 그 육지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 쪽으로도 잘하고 있다. 저렴하게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의 주체는 결국에는 이걸 어디서 살 거냐로 놓고 봤을 때 기업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가 되더라도 정부 쪽에서는 지출을 해서 경기를 좀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정부 지출이 있을 만한 곳이 또 방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도가 내년도에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매력도는 갈등과 견제가 심해질수록 방산주의 매력도는 높아집니다. 블록화가 되고 갈등이 심해지고 견제가 심해질수록 결국에는 마찰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만약에 휴전이나 정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없었던 부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방산주의 매력도는 내년도에도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과 또 괴를 같이 하는 게 폴란드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무기를 대거 구매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호주와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사우디도 그렇고요. 중동 쪽에서도 계속해서 러브콜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주들은 내년에도 맑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ZX와 방산44 중심으로 그 외의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고점 대비로는 조정을 받았고 이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잘 버텨내주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한지 아니면 다른 업종군 대비로는 매매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투자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또 방산주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결국에는 내년에 방산주가 더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금 바스 끈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2차 성장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제2의 폴란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도 GDP의 4% 정도가 이미 국방비를 증액을 했고 이미 루크라의 전쟁이 끝나고 이후에도 국방비를 더 증액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갈등 그리고 난태평양 쪽에 대한 갈등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이제 국방비가 수출 범위가 9위에서 대략적으로 5위에서 7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내년에 방산이 더 가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나 최근에 콜롬비아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랍 에비리트 이런 부분들도 국가적인 정부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가늠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성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씩은 모아가자는 측면에서는 여기는 제가 봐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에 정부적인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픽으로는? 타픽으로는 LIG 넥슨이 있다는 최근에 청금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격체제에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 관련된 근접한 국가들에 대한 좀 수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계속해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일본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N화 강세가 되면 달러 약세가 돼서 우리도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일본 증시가 급락이 나와서 아시아진이 전반적으로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N화 강세가 마냥 나쁜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기태 기사님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성을 키우는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7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종합해보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정책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빠졌던 게 영국과 일본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완화 정책을 끝까지 고수했던 일본도 꺾고 긴축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국 배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말 연초에 피봇을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에는 정책 선언을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발작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향을 보고 일단은 시장 조심해야지라는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악재에 둔감해져야 되는데요. 예전에 7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큰 악재 그런 거에 좀 무뎌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그 정도의 악재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빨리 계산기를 돌려서 언젠가는 이러한 상황이 또 어느 종목에서는 호재나 수혜주로 하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되돌림을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 장중에 나타났던 이슈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일단 이화진 과장님이 이 부분이 달러 강세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엔화가 급등이 나오면 일단 지금 당장에는 엔화가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추후에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엔화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기틴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던 게 그럼 우리나라의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가라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렇게 해서 현대차와 기아를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가의 변화가 없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가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업종 반사 수혜를 보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오늘도 이창용 총재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물가 잡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가늠을 봤을 때는 결국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미친 영향이 일단 좀 제한적이고 N화의 급등에 따른 우리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적으로는 시장 장중에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 이제 급락 여파를 받으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기는 하나 조금 더 오늘의 장만 보고 겁먹기보다는 좀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자는 두 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도 지금 추운데 한파로 뼈를 파고드는 이 한파 추위에 우리 패딩 관련주 의류주들 사실 의류주들이 또 방어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영원무역 FNF 같은 전통적인 의류주들의 움직임은 덜한데 감성코퍼레이션, 더 네이처 홀딩스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탄력적이거든요. 이 패딩 관련한 의류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셨어요? 네, 뭐 증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여름에는 보일러를 사고 겨울에는 선풍기를 사라는 게 증시 경험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주가는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만 시계를 좀 되돌려보면 매년 겨울이나 가을 정도에 미세먼지 관련주를 사면 봄철에 팔면 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패딩이 잘 될 것을 올해 겨울에 한파가 올 것을 몰랐던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대응하기는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패션의 리더 역할에서 이익이 개선되는 옥석가리기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이 에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성 개선, 체질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와중에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더 네이처 홀딩스도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이번에 잘 팔려서 중국에서 시장 진출한 게 20개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출점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FNF 같은 경우도 중국 관련돼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왔고 앞으로 리오프닝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로 함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보일러를 사고, 겨울에는 선풍기를 사라는 이러한 대응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몇몇 업체는 그런 관점이 보여지긴 하다.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탑빙이에요? 더 네이처나 그리고 FNF 이 세 종목들이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패딩 종목 거의 다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시대를 앞서나가고 트렌드를 앞서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성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다가 지금 보니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늘려져 있더라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FNF 같은 경우는 중국발 모멘텀도 강하고 또 패딩 관련해서도 북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신규 종목과 그리고 그 외의 종목도 우리가 원래 지켜봤던 종목들 내에서 사실 신규 종목들이 꽤 그래도 최근에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와진 과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세요?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결국에는 한파가 늦게 찾아왔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환세 실험이나 함성 같은 경우는 두꺼운 옷이 아니라 대부분 캐주얼 니트와 같은 좀 젊은 얇은 옷에 대한 판매를 하는 업체라서 최근에 한파가 늦게 찾아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오른세를 보였었고 영혼 무역이나 FNF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졌었죠. 결국에는 이제는 관건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의 성장성에 따라서 그만큼 주가가 좀 판가를 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스노우피크 브랜드가 원래 캠핑 관련 브랜드였는데 이제 어페럴 쪽에 대한 품목도 판매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결국 스노우피크, 재팬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반영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 시장이 진출을 하고 오히려 영업에 대한 확대성이 감안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감성 코퍼레이션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패딩 관련한 의류주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시가 감성 코퍼레이션을 필두로 해서 또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 시장이 1% 코스닥이 1.7%까지 낙폭을 키울 때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SCI 평가정보와 같은 우리 긴축 테마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오늘 입장은 글쎄 기대치를 낮추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결국 시장에 크게 좀 낙폭을 키우다 보니 테마도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K-카 관련한 그래도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치고 올라왔다가 현재 이 시각에는 또 상승폭을 다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권 매각 이슈가 그래도 최근에는 좀 자극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했지만 매각 관련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3거래일째 주가도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 자체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매각 흥행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또 3거래일 동안 꽤 많이 올라서 지금 시점에서의 K-카의 시각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M&A 관련된 이슈는 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거죠.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투자자가 예측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측 불가한 영역에서 투자해서 성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높았을 땐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이 개선되거나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중고차가 신차 가격보다 높았던 적을 처음 겪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중고차 가격이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인가 경기가 두둔야 되는데 그렇게 판매가 잘 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왜 매각 이야기가 나왔나를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최대 중고차, 갑자기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파산 뉴스가 있죠.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고금리에다가 중고차 시장과 신차도 할인해서 파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지갑을 열까 놓고 봤을 때 투자의 매력도는 적어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결국에는 올해 5월에 대기업 진출을 유예를 안 시켰으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차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물론 내년 5월에 그때 다시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고차 시장이라는 것은 그동안 불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단점으로 찾아왔었던 것 같고 물론 케이크나 롯데렌탈 같은 경우도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준비는 끝난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여부가 좀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워낙 경기 침체로 인한 부분과 결국에는 고금리에 대한 이슈가 결국에는 시장이 그렇게 성장할 가치가 제가 생각보다 좀 낮아졌다는 점 하지만 결국 중고차 시장이 투명성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이런 다른 중고차 관련 주 업체들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올해 초에 가졌던 그런 밸류적 가치만큼은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 4분기 실적 눈높이도 낮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하지만 4분기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더 집중하고 지켜봐야 된다. 그 안에서 4분기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늘 하락장에서도 시장 대비로는 좀 선방을 해줬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대부분 안 좋다 보니까 호실적 주에 주목은 되고 있으나 시장 전체적으로 또 힘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좀 집중해서 볼만할까요? 사실 되게 추적이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룹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뛰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사업 부분이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사업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미얀마 가스장과 연결되어 있고요. 트레이딩 부분은 철강 및 철강 원재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강 석 가격 경기가 앞으로 둔화된다고 하는데 철을 많이 쓸까라는 부분이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한 번 겪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후에 반등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100% 반등이다를 놓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해 보이지 않나. 대부분의 사업부가 경기에 민감하고 유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투자하기에 좀 까다롭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도 사실 성장하기에는 녹록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타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여타 종목 대비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 유가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이 바닥이고 반등의 시그널이 있고 확실하게 배팅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미리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낙폭을 축소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1%까지 낙폭을 키웠던 코스피 시장이 0.88% 조금은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절대적으로 1.7% 급락세를 연출하다 보니 오늘 하방 변동성을 일본발 이슈에 확대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그동안 고수에 왔던 초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긴축 방향으로 다소 선회를 하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이런 대규모 통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하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에 N화 가치 급등과 맞물려서 일본 니케이지수가 급격하게 하락 전환을 하면서 2% 넘는 2.5%까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 가치 지금 약세로 흘러가면서 N화 강세, 달러 약세 흐름 속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하방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하나 시장 전체적으로 일단 미치는 영향, 단기적인 서프라이즈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에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소화되는 과정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오늘의 단기 변동성을 딛고 또 어떻게 얼마나 빨리 소화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적과 재료 모멘텀이 확실한 쪽으로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봐야 되겠죠. 바로 유망주 두 분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맞게 해외 수주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대로템 그리고 로봇주도 내년에 말아보자 하면서 로봇주들도 최근에 관심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보티즈를 꼽아주셨습니다. 현대로템 대 로보티즈 먼저 현대로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방산주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야 되냐 물음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를 때는 못 사다가 결국엔 눌림이 나왔을 땐 휴전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눌림이 나왔는데요. 사실 휴전은 큰 이슈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내년도에도 성장할 곳이 어디냐를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지출을 강력하게 하는 곳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몇 안 되는 드문 성장주에, 그러니까 내수주에서 성장주로 변화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매출이 한 20% 정도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6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3조 1,000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3조 7,500억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1,300억에서 내년에 2,300억으로 약 한 6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멘텀이 어디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향후에 추가적으로 국내 방산주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왔던 곳들이 내년도 상반기서부터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방산주에 러브콜을 추가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르웨이가 그렇고 루마니아, 중동 등이 그런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봉계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눌린 구간에서 방산주를 대응하는 것이 2023년도를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의 매수타이밍과 함께 4만 원의 목표가 또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보티즈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로보티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SPG 좋게 보시는 분도 다 이제 각각의 타픽이 다른 것 같아요. 로보티즈의 모멘텀을 들어볼까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그 3개 종목은 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츄에이터 부품 쪽으로 매출이 80% 넘게 나오고 있고 실내랑 실내 자율주행 로봇으로 서비스용 로봇으로 대략 15%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마곡동에 있는 소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왔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지분이 한 8%가 LG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곡 사이언스 파크 근처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LG전자와의 관계도 조금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 왔었고요. 일단 내년에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액츄에이터 부품보다는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기대가 커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실내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병원 쪽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에서 실제 시험 운영을 하고 있고 매추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이 워낙 상용화되어 있고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가지고 층간 이동을 하고 있는 일게임이라는 로봇 제품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텔에서 호텔리어들에게 룬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 물병이나 수건 같은 이동 서비스를 할 때 로봇티즈의 제품이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고 왔었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약 1,000대 정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 서비스로 인해서 약 한 달간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서비스 구독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1,000대라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내년에는 100억대에 대한 매출이 그러면 실내 자율주행 로봇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로봇티즈 연간 매출이 대략 200억 원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대략 50% 이상이 실내 자율주행 로봇만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엔 호텔과 병원에 대한 서비스가 더 많아질수록 로봇티즈에 대한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하는 일게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 관련해서도 그런 규제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내년분부터 이런 부분이 조금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게 되면서 물류 쪽 관련해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자체로는 액체이터 부품 자체로만 굉장히 비중이 크지만 내년에는 서비스용 로봇 자체가 비중이 커진다는 관점을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는 3만 5천 원 가격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이름이 일개미예요. 너에게 일을 많이 시키겠다. 내년에 일개미가 정말 우리 눈앞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지 로봇티즈의 성장성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현대로템 로봇티즈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